아 공기 좋다 와 산에 오니까 별 진짜 많이 보인다 오 그니까 그거 알아? 별똥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아 진짜? 승희야 지금 별똥별이다 빨리빨리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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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원 빌었어? 비밀 오빠는 무슨 소원 빌었어? 나도 비밀인데 뭐야 오빠 우리 빨리 내려가자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 막차 시간이 뭐야? 우리 막차 놓친 거야? 아 어떡해 진짜 소원 들어주네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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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전하게 내일 가자 여기에 산장이 있거든? 여기서 자고 내일 가면 되겠다 뭐야? 왜 이렇게 잘 알아? 야 김승희 나 VJ특공대 애청자야 이런 정보 내가 다 잘 알고 있지 쉬었다 가자 어 알았어 저기요 저기요 모자라 모자라 왜 그러세요? 성수기인데 비수기 요금을 입금했어 아 안돼 뭐야 오빠 여기 예약한 거야? 아니 승희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했지 여기 있으면 된다 그래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래 걸었더니 배고프다 아 배고파? 어 우리 엄마가 싸준 거 있는데 아 진짜? 그거 먹으면 되겠다 어이구 엄마가 술을 싸줬네 아 뭐야? 야 김승희 너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하니? 이거 직접 담그신 거야 아 진짜? 어 그럼 어른이 주는 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자 맛만 봐봐 맛만 자 근데 나 진짜 술 못 마시는데 승희야 괜찮아 이런 거는 약이에요 약 아 진짜? 쭉쭉쭉 쭉쭉 어때 어때? 아 어우 이거 진짜 약이네 어? 그럼 안되네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더 마셔볼까 아 오빠 오빠 나 안주 없으면 진짜 취한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해 여기 안주도 없는데 그냥 마셔봐 아악 왜 이러세요 순대 안주빨 최고 아 안돼 아 이거 있으면 안 취해야겠다 오빠 그치? 아니 순대가 왜 있는거야 진짜 어.. 승희야 우리 그러지 말고 게임에서 마시는거 어때? 아 뭐야 오빠 술 못하면 벌칙으로 볼에 볼에 뽀뽀하는거 하면 되겠다 아 그런게 어딨어 뭐도 재밌잖아 자 시작한다 눈치게임 1!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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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나 진짜 술 못 마신단 말이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볼에 뽀뽀해야지 뭐 자 아 걸렸잖아 빨리 얼른 자 아 오빠 야 김승희 이건 미안해 내가 이건 내가 인정 자 그냥 받을게 아 알았어 괜찮아 빨리 해 뭐야 웬꽃이야 흑장미 성원은 됐다 아.. 아 안돼 아 뭐해 흑장미가 나와 아 오빠 근데 술 먹어서 그런지 좀 치키고 다라 그런다 그치 어 그래 그럼 얼른 자야지 자 얼른 뭐야 침대 같이 쓰게? 알았어 그럼 너 혼자 써 나 밖에 나가서 자지 뭐 아 고마워 오빠 아우 날씨가 뭐 얼어 죽을 날씨는 아니겠지 날씨 좀 볼까? 아니 이게 뭐야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침대를 멀쩡히 있는데도 두고 밖에서 혼자 자는 사람만 골라서 공격을 했다고? 오빠 야 김승희 이거 팩트야 기사야 봐봐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읽어 나 어릴때 웅변학원 다녔잖아 그럼 멧돼지 나 아우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섭다 승희야 아 진짜 멧돼지면 어떡해 어떡해 아 오빠 그럼 부러워서 같이 있을까?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다 아 나 그럼 부끄러운데 해먹 침대같은 편안함 안돼 아니 이게 왜 있어 이게 진짜 치 승희야 어?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거 같아 우리 그냥 딴데 가자 어 그래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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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그냥 갑니다 가 가 가 가 아이고 야야야 이 술까지 가야지 아니 뭐 드시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요 아이고 매번 올 때마다 고맙네 뭐야 오빠 또 누구랑 가서 술 먹었는데 승희야 아니지 진짜 오빠한테 실망이다 승희야 아 그걸 망하면 어떡해요 승희야 같이 가 금방 올기다 네? 오빠 나 왜 안잡아 하면서 맨날 그랬으니까 뭔소리야 아 오빠 나 왜 안잡아 안 돼 안 돼 아아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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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